잠깐만 잠깐만 아 색깔이 비슷하니까 모르겠구나 참나 해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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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다 이제 먹을 생각하니까 선생님 잡았네 잘했죠? 네 잘했네요 정환아 뭐야 자랑하는 거 봐 애들 같아 애들 돌 밑에 있었어 이거 좋아 할 말 있어 야 구입 좋아 할 말 있어 야 구입 어 뭐야 굶지는 않겠어 야 넘어졌어 잠깐 사라진 거야 얘기하다 아니 주엽이가 없어진 거예요 너 같이 큰 개 시야에서 없었어 야 해삼하고 성게는 살렸어 잘했어 야 나만 망가졌어 천천히 천천히 집중해서 봐야 돼 천천히 어 와 또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이게 한번 꽂히면 계속 찾아요 음 야 이거 야 이 이러니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야 뭐 이거 야 찾아봐요 진짜 한 박스 주실 수 있겠는데요 오 잘 잡네 이제 아 이건 틈을 봐야 돼 아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진짜 돌이랑 똑같다 아니 질감도 돌이야 야 이거 불러 불러 야 너 열심히 한다 야 얘는 내장을 뱉는구나 화면에 30%가 현잼 씨 엉덩이만 나오고 있어 걷어서 아 해삼이구나 해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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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환아 잘 훑고 다녀야지 잡았어? 또 자랑합니다 뭐야 해삼 야 너는 잘 찾는다 크지 이건 어 꽤 커 이야